전생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파스타 만들어보겠습니다 양파 버터 편집, 고춧가루 12초 양파 양파를 넣어줍니다 연어 양파 양파 2개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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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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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본가에서 엄마표 파스타입니다. 샐러리 파스타. 샐러리 파스타. 샐러리가 안 들었잖아. 샐러드 파스타. 샐러드 파스타. 오이소박이랑 무, 지 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새우, 토마토, 방울토마토, 옥수수폰, 쌍추, 현만을, 깻잎. 그거를 안 켜가지고 안 켠다고 그랬네. 마토씨, 죽고, 내가 가져올게. 소주 5개 넘게 먹어갖고, 원래 파스타로 해장이네. 술 많이 먹으므로. 그래, 술 먹고, 뻗어갖고 잘 잔다. 네. 어제는 진짜, 엄마 전화 올 때까지 쭉 잔 것 같은데. halten 전화 올 때까지 먹어야겠는데, instagram, Cleric 길이집고 잘 Liverpool이네요. 콜라. queroeil픈시코 farming. 오늘의 고bean. 아삭아삭 조금 딱딱하네 파스 원리 부분적으로 씹히는게 이렇게 늦네 이거 뭉친 데가 그런건데 이쪽에 뭉친 데 뭐 이거 언니랑 토마토 케찹 그거 그거를 파스타만 해 줬는데 초파게티 응 다 떨어뜨려 난거 뭐 명이라고 토마토 토마토 이 김치의 김치!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! 오늘은 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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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 가지 짜증나 끝에 김치! 아 맛있네 면만 조금 더 익었어 보통 쌀은 10분 삶는다그만 저거는 한 13분? 정말 맛있는건 캬 캬 캬 캬 캬 캬 캬 그리고 아삭아삭 청양고추 바삭함이 이름때문에 너무 맛있어 저거 신겼나? 응? 저거 신겼나? 저거 신겼네 저거 신겼나? 저거 신겼나?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으면 좋겠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서 좀 먹으면 좋겠어 그냥 먹으면 좋겠어 진짜 맛있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국물이 반짝이야 내 박물이 잘 어울릴 때 나는 치즈가 크로스마스에 이는 치즈가 크로스마스에 나는 치즈가 크로스마스에 치즈가 크로스마스에 치즈가 크로스마스에 다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번에는 열무김치가 있는 것 같고, 열무 비빕국수 할까? 열무국수를 먹어줘요 안 그래도 시청자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열무국수를 먹어야 해요 그냥 먹었지 못하자 풀은 왜 이맛까나? 고춧가루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릴게요 3. 으깬 4. 찾기 4. 이거 뭐하면 남기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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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 안타까? 저기서 시장보고 다른 사람은 전호사님하고 돌솥 비빔밥 먹고 밤만 짧게만 먹고 3개 하나 먹고 안 먹었다 안 먹방 짓는다고 너무 잘 먹었다 그랬는데 김치, 락, 넓고 남은 맥주, 하늘, 나름, 나름 이렇게 pornography 가득한 느낌이 들고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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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shakes aks 한글검수 skipping 한글검수 כуйте 望 손 또 다음날에 크림 파스타 먹는 사람들도 있고 오일 파스타 기름진 거 이렇게 그리고 해장하는 사람들 많더라 응 해당이 되나? 국물을 시원한 국물을 먹어야지 뭐 요즘 어린애들이 나이가 좀 있어도 그런걸로 해장이 좋아하니깐 젊은 사람들은 이런거 좋아한다 오늘 본가 와가지고 엄마표 파스타 해가지고 완전히 해장 제대로 했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